자기가 오늘 묵을 숙소 경사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애견도 올 수 있어서 저희 구름이랑 같이 왔어요 지금 먹어도 되는 건데 여러분 더 멀리 보린발 뜨거 보이시나요? 소원 들고 갈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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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국제안은 25,000원 회는 안 회원하실까요? 아니요 회는 안 하세요? 네네 회는 안 하세요 와 싱싱하다 큰놈으로 주세요 낙지 우리가 안 쳐가지고 지금 해칠 수 있겠지? 낙지 낙지를 사서 백숙에 넣을거예요 현실항에서 낙지랑 새우를 샀습니다 따란 새우들을 생생하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살렸습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죽은 척하고 있었어 원래 아까 다 죽어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엄청 드디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정을 모두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커피를 마시고 연휴 브이로그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행복한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horizont 여기 풀이 dens불이 였어요 소주 짜증권 파이 Grande 감사합니다.